아세아 이거 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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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같이 오우 기듬야 마귀야 매워 매워 와 매워 오우 우리 포카 드럼 댄스 짠 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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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 정리하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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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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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남동해왔 아세아 남동해왔 아세아 우리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많아서 남이 형은 어른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물론 물론 삼아주가 아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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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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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이 아세이 왜 에어컨을 찾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님 여기 와보신적 있으시죠? 한 번? 한 번 두주 다운로드 근데 지금 처음에 왔는데 한 번에 왔는데 그곳에 왔는데 여기는 지금은 없어진 그 이름이 뭐였죠? 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건물 같은 느낌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존을 되게 해놨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 철거를 지금 항상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다 보존을 해서 지금 관광지로 근데 한국인도 우리가 keliring tempat-tempat gitu kan? jarang kan? 근데 인도네시아 많이 mungkin 또 perbedaan cara nerima masa lalu 근데 한국인도 많아 루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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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소에는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요 어? 평소에 더 많아? 네 그날은 이게 제이콕 이게 아빠 프레시딜 아저씨 가울 형님이 여기 처음 오신거죠? 아 진짜요? 파다할디야 파일링라마디 인도네시아다 파다할디야 파일링라마디 인도네시아다 파다할디야 파일링라마디 인도네시아다 스테이디야 아저씨 편집도 가공 파일링돔 귀여워 어? 신데렁이야 신데렁이야 나야 신데렁이야 다음과 그나파 그나파 디아저리 프레시딜 셀클 기타 가르나 발링 드링 드라키 몽돈이 뭐로 만들냐? 쌀로 만든 거 나 쌀이야? 나 물을 막 엄청 네 물에 뚫렸던 건 줄 알았어 그래 이제 쌀을 이제 해가지고 안 보이세요 어디 오셨잖아요? 작으로타기 들어가 봐 아 힘들어요 런똥 조금 이상한 거 런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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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한 게 차라리야 이게 카메라맨 아 뭐 같다고? 뭐... 아, 이제 왔다. 이 카메라 영상으로 재 Dodi 알 것 같아. 뭐 하다니? 맛있는 구매했을 때 아하니까 이렇게 Bereich 이제 이곳에 요즘 코로나의 가장 유명한 그 뒤에서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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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랄라 zusammen oster 뭐지 문제 가게도 해석 계란를 엄청 좋아? 내가 제일 울린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국이?" 제가 제일 올해가 남 driveway 근데 가만히 모르겠어 ㅎㅎㅎㅎ 해보 그쪽에서 많은 팀이 있을까? main road 또 트랜스ci 외국인 내가 싫다 애침 만일 애침 만일? 와 정석이는 엄청 크네 라임 하나만 줘봐 바이 바이 보 할까? 벌칙 먹기 짜서 먹기 아니야 바이 바이 보 화장 사람이 저어 바이 바이 보기 내가 다시 나야 기듬야 바이 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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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 잘한다 진짜 옛날 페네고 버튼 올 것 같다 저 안에 저건 뭐야? 폭탄같이 있는데 막 동글동글한데 폭탄같은데? 폭탄같은데? 폭탄 뭐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갖고 사꾼가 오세요 마구세요 오세요 마구세요 이 땀 이 땀기도 먹습니다 한국어로 지역하면 지하감옥 네 지하감옥 그런 말이겠네 한국어로 지역하면 지하감옥 니까말로 지지해 니까말로 지지해 맘을 스피키도 해 자리 등박 품념 만에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폭탄같은데 폭탄같은데?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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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메스잖아 여자친구 있으면 에르메스 보러가자 오 괜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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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메스 에르메스 엥들어 엥들어 예, 번데라 하나, 둘, 셋 두셔보실 뿐 두셔보실 뿐 너 좋아해 두셔보실까? 두셔보실까 하나, 둘, 셋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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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 둘 네네 셋 셋 네네 매워 매워 와 매워 자 또다녹아웃 와 내가 고추 뺐거든 고추를 뺐는데도 매워 와 형이 형 타고 올라온다 되게 멀쩡한데 안 맵냐? 맵긴 한데 적당한? 내가 잘 안 먹었나? 먹어야지 하나만 먹어봐 건대 건대 셔츠 셔츠 맵지? 맵자니까 매워 양 양 짜고만큼 양 띠다 짜고만큼큼 와 콧말라 뭐 편의원도 매워 이게 막 엄청 까지나 와아 그 정도 아이고 아주 맵다 형 공공중이 제일 못생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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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라이브의 인주입니다 하지만 이치저는 일본인 거라고 그리고 일본의 인주의 원인은 그래서 우리의 인주의 Pokémon을 fleet 우리의 제목을 볼 수 있는 앤OKAY 대단에서는 저희는 배ve을 공부한 비행기 환영이 있는 한국 인도네시를 나는 너는 언제인지 알게 된 것 같아 아주 큰일인 것 같아 제가 더 좋아한 인도네시아 정말 믿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바로 인도네시아 근데 또 표현을 해서 인도네시아 네, 이리와 인도네시아 에이 이리와 여기가 다리에 있는게 네, 이제 다시 한 번씩 또 다른 일을 할지 1,2,3 오늘은 오늘의 주차에 살펴볼까요? 여기! 이 주차에 가게 된 게 이 주차에 여기 이 주차에 가게 된 게 이 시각에 들어가는 곳곳에 있는 가격인데요 savior에서는 특히 인테리어 광주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가기 정말 중요한 곳곳에 있는 곳곳에 관객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